그 다음에 다시 올려야 안되지 이 상태에서 올리면은 절대 안돼요 완전 올드웨이 올리면은 지금 될거에요 모르긴해도 아 그니까 왼쪽으로 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끝으로 이렇게 하라고요? 완전히 올드웨이 다운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트리클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절대 안된다고 끝에 터치 터치 끝까지 올드웨이 껐다가 트리클되면 좀 걸리거든요 약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다 그래요 그럴 때는 올드웨이 오프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거야? 아직 확인은 안되요